2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담원기아, 매일같이 순딩순딩하게 생긴 담기응의 형들. 하지만 최근반은 카니발 그 자체인 담기응의 형들. 코로나도 이겨내고 DRX도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은 담원기아를 후원해주는 정의선 회장님이야 모든 관계자분들 덕분이겠죠. 기아가 최첨단 기술로 전기차 시대를 이끌듯 LCK 챌린저스 리그를 선도하는 담기응의 형들. 팔다리 길어보는 민트맛 아디다스로 무장하고 우리은행 가오가 보호하사 최초로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됐는데 회장님 또 우승하면 차 한 대씩 가능하겠죠. 응 안되면 말고 그럼 담기만은